쇼르르르르 쇼르르르르르르 표정 아이 좀 좋아해봐 아유 두 번째 골은 세리머니를 좀 하신거 같은데 아 두 번째골 너무 좋아했나봐요 부끄러워서 흑역사 흑역사 대좀 아구 이런식으로 아 두 번째골 너무 좋아한거 아니야 아 너무 좋아한거 아니야 아시길 아니 그렇게 좋아했는데 약간 쇠했어? 아니 한 다음에 갑자기 파울 하길래 뭐지 했는데 형이 갑자기 너 파울이야 오케이 3회 신자 아 너무 좋아했는데